어제 닐 카시카리는 잭슨홀 이후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기쁘다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에이 설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입니다 해피라는 단어가 들어있네요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제 주식시장은 다우가 1% 나스닥 1.2% S&P 1%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한 부분을 유지하면서 어제는 마감을 했고요 이틀 전에 반등했던 에너지주들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유가가 어제 좀 하락한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테슬라 2.5% 엔비디아 2.1%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 큐티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블룸버그 뉴스에서도 유동성 악화 그리고 큐티 때문에 자산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큐리티의 전략가인 피터 치어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뭐 얘기하신 거는 저의 생각과 거의 일치하는데요 큐이 양적 완화 때문에 자산가격이 계속 올라갔다면 이제 큐티를 하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지금 자산가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양적 긴축 때문에 채권시장의 유동성 리스크가 지금 커지고 있다 확실히 작년 여름보다 안 좋다 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일요일날 보여드렸던 그림이고요 계획대로도 다 못하고 있는데 그 계획 자체가 9월부터 2배가 늘어나니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존 윌리엄스 뉴욕 여는 총재인데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 이거 잘못됐어 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제약적 수준이라는 표현은 적정한 금리 수준보다 더 높게 가야 된다 아직 계속 더 긴축을 할 거다 너무 내년에 금리 인하할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는 총재들이 그동안 했던 말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파월이 워낙 단호하게 이야기한 이후로는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자 닐 카시칼이 이분이죠 매처럼 생기셨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잭슨홀 이후에 시장 반응을 보니까 기쁘다라는 표현을 쓰셔서 약간 위험성 발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을 보면 일단은 잭슨홀 이후에 주식시장이 반응을 한 거 보니까 안도하게 된다 파월의 연설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확인하니 기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표현이 어떤 뉘앙스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동안은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듣더니 이제는 제대로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내 말이 통하는 것 같아서 기쁘다 이런 표현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가 빠지는데 해피 이건 좀 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잭슨홀 이후에 시장 반응은 주가 급락하고 뭐 그런 모습이었죠 금융환경지수라고 해서 밑으로 갈수록 안 좋은 상황인데 7월 이후로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이게 더 낮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에서는 스티븐 로치 하는 분도 연준이 긴축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긴축 정책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벌써부터는 난리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실업률이 5%가 아니고 6%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채권 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3BP 1BP 움직였고요 아마도 이번 주말에 있을 고용지표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원자재 시장에서의 큰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유가가 5%나 하락했는데요 92불까지 하락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3가지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서 석유 생산이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 장중에 이란 핵협상 타결이 곧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펙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반등했지만 아직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정리를 하죠 천연가스 가격도 3%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저도 요즘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럽의 천연가스인데요 이틀 만에 350불에서 250불 수준까지 거의 30%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독일에서 목표보다 재고 수준이 빨리 채워지고 있다 원래는 10월 목표였는데 9월에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EU에서 에너지 비상 조치를 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도 영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EU에서 전기 가격 통제를 위해서 가스 가격과 전기 가격을 분리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고 가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가능성 구조개혁 논의, 비상조치, 실시 등등 여러가지 대응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좀 더 안정되어 준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셸의 경고인데요 셸 CEO의 경고를 보면 에너지 문제 그렇게 쉽게 끝나는 거 아니다 환상이다 그리고 독일 가스 저장고 빠르게 차고 있다고 근데 겨울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잖아 그리고 내년에도 문제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총리는 배급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네요 에너지 절약하자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러나 보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의 전기료는 3월달, 4월달에 비해서 4배나 올랐습니다 200유로에서 800유로까지 올라갔네요 서방국 러시아 제재 효과 못 번다 아 이게 러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는 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 심각하기 어렵다 아니다 러시아 괜찮다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어쨌든 러시아 서방국의 러시아 제재가 효과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출에 큰 차질이 없었고 뭐 보니까 IIFA 이코노미스트도 러시아에 지금 현금 넘쳐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출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렇게 지금 줄었잖아요 여기서 코로나 때 줄었다가 다시 늘었는데 이란 제재 이후로 잠깐만요 별로 안 줄었네요 어디가 늘었나 봤더니 유럽은 분명히 줄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늘었죠 중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부분이 유럽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줄어들다가 최근에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러시아의 기름은 할인돼서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할인폭이 35% 수준에서 8월달 이후로 뭔가 왜 이렇게 줄어들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주요 단신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이거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7월달에 95였는데 이번 달에는 103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와 여전히 타이트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기업이 사람을 찾는 숫자는 1123만 건이고요 전월 대비 늘었습니다 오히려 파란색은 일자리를 잃어서 일자리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크게 증가했다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계속 일자리를 찾아갈 테니까 줄어들겠죠 그런데 잡 오프닝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이 일할 사람 찾아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부터 이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기업이 일자리를 찾아요 라는 숫자가 10명인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5명 밖에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따져보면 실업자 수 대비 구인 건수를 보니까 지난달에 좀 빠지는 듯 했는데 이번 달에도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계속해서 긴축을 빨리 더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중국의 최대 디벨로퍼가 상반기 순이익이 와 96%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비구이 위한 주가가 이렇게 6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이야기인데요 신용카드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영국의 연간 신용카드 대출 증가율이 13%로 2005년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대출로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오랜만에 뉴스가 나왔는데 대중관세 이거 해결해 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바이든이 지금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좀 잡히는 것 같은데 11월 선거 앞두고 대중관세 이슈를 이거 해주면 내가 이익인가 아닌가 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틀 만에 지금 이효석 아카데미 채널이 네이버 컨텐츠 프리미엄에서 경제 비즈니스 분야에 벌써 14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구독자 순서대로요 너무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효석 아카데미 유튜브 무료 강의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원래는 이게 유튜브 라이브잖아요 무료 강의라고 이제 표현을 바꿔봤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지금부터 세상은 이렇게 바뀝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졸탄이 최근에 냈던 보고서의 내용을 제가 재해석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이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녁에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